안녕하세요. 인마늘 장롱의 우종현 목사입니다. 우리 야구보서 읽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오늘은 3장 10절 12절 읽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장 야구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재미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 말에 실수가 없는 것에 관해서 지금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제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자 이제 너희가 한 입으로 또 작은 키로 큰 구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혀 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야구보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한 입으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여러분 혀는 능이 길들일 자가 없다고 야구보가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중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쪽으로서는 좋은 말을 또 한쪽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사실 야구보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입술로 좋은 말도 선한 말도 많이 하지만 욕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욕만 합니까 상처 주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재판장의 그 입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 이런 이런 이 말의 화력이 오늘 야구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입술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하는 말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도 요언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로 미혹된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계속해서 선한 말을 낼 수 없도록 만들어가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다고 또 죄인이라고. 그런 것처럼 야구보가 그런 우리의 심성을 갖는 우리가 이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찬성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한 입에서 나온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좋은 말하고 설교 말씀하고 서로 위로말도 하지만 때로 화가 날 때는 이런 말들은 나옵니다. 욕은 제가 안 하기로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마음먹고 욕을 안 해서 욕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잘 안 나오는데 미국에 와서는 목사님이 갑자기 다 야 이 자식아 하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런 말 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친구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면서 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도 입에서 어 이거 잘못하면 나도 중독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얼뜻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쉽게 물들고 쉽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계속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입술에 이런 모양이 자꾸 나온다면 좀 절제하십시오. 일부러 절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이고 좋은 말을 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자 그래서 비유드로 말하죠.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 옛날에 우리 그 1930년대 일본에 가셨다가 그 씨없는 수박을 우리한테 알려줬던 그 우장충 박사가 여러분 잘 알죠. 사실은 씨없는 수박은 우장충 박사가 많은 게 아니라 키타라 히토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사실 만든 것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와전됐죠. 여러분 이거는 종의 어떤 합성으로 인해서 교배로 인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런 무화과에서 감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종의 합성으로 해가지고 옥수수 DNA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현장이 됐지만 사실은 무화과에서 감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어떤 교합을 통해서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무화과에서 감남 열매를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야구부 기자는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혀는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사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에서 이런 무화과에서 감남 나무에 포도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결국 너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만 되라고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노력해야겠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야구부 기자가 들러지는 우리의 현안 우리가 길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말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로 사랑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하는 입술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고 좀 여러분들의 입술을 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도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저는 주의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